5.1 퀴즈 오늘 1위 후보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잘 들으세요. 잠시 후에 LED 화면에 음방에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공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오케이. SBS 인기가요. 2020에 3월 사이트였죠. 1위 1위는 여러분. 이거 퍼포먼스 하기 좋아요. 퍼포먼스 최고다. 퍼포먼스 최고다. 퍼포먼스 최고예요. 퍼포먼스. 은영. 은영. 샤이닛. 데리러가. 아 형. 아 형. 그리고요. 롤님. 그리고요. 루즈의 크림 파스타. 해버렸다. 해버렸다. 이걸 해버렸다. 해버렸다. 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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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